오우 힘들다 어우 꿈껴 그래서 메인화면으로 내 화면으로 바꿨어 오우 안돼 2차 아스트로니움이다 오 빨리 왔네 저거 부셔버리고 싶다 저거 흉물이야 흉물 흉물 우리 동굴에 흉물이라고 와 벌써 10시 반이야? 어우 겁네 잘가네 역시 노동지각적인게 시간이 잘가 시간 정말 잘간다 어디야? 뭐가 어디야 어우 뜯겨가지고 방향등록을 잃겠네 방향감각을 잃었어 와 나중에 떨어지는것도 내 화면으로 보여드려야겠네 그러니까 호호호호 어 저기 끊어진 테더가 있다 끊어진 테더 어 내가 또 야 이거 나중에 뭐 테더 끊어져도 내가 수리할 수 있겠어?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박으면 돼 어 만약에 테더에 받쳐서 죽으면은 내가 이렇게 한개씩 내려오면서 그냥 박으면 되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와 아직도 멀었네 와 진짜 겁나 깊다 그 나이트봇 유튜브 음악 명령은 있지 않았나요? 네 있어요 근데 나이트 보스 우리가 켜놓긴 켜놔야 돼 그럼 그 뭐지? 그 웹페이지로 에러 났는데? 에러 났어 송 리퀘스트 풀로 적어야 될걸 저거 어 에러 나더라 이상하게 고모가 떨어진다 산소 너의 산 니가 던진 산소다 그러니? 어 내가 닿았다는 증거야 어 니가 던진 산소가 떨어졌어 내가 닿아가 테더 테더는 걱정하지마 개미 쏘 내가 찍어낸거 아닌가 근데 저거 눌러야 눌러야되는거 아니야? 저 웹페이지를 켜야 나의 아 저 나이트 저거를 어 켜줄까? 가자 이제 캐면돼 파 파 파 동료가 왔다 쭉쭉 파 어우 파워가 장난아닌데? 음 우리가 웹페이지를 켜야돼 그 웹페이지를 켜놓고 그게 그냥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게 들어간거야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아 부스러기 뭔가 벽면이 너무 우둘둘트런데? 깍자 저기 저기 좀 봐 이거 왜 다시 올라갔어? 혼합물 흐흐흐흐 아이고 내가 들어버렸네 신청곡 뭐지? 우리 송 리퀘스트? 그거 하시면은 정할 수 있는데 혼합물 던지는 중 근데 우리 저거 뭐지? 게임에는 게임할때는 웬만하면은 그거 안하려고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 올렸을때 걸릴수가 있어서 저작권 걸려가지고 어 음만 자르기도 애매하고 음악만 자를 수도 없어 그렇지 그냥 소리가 다 잘리는거야 그거 혼합물 던지는 중 근데 사실 이거는 어 풀판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? 풀버전을 보시는분들이 계실까? 모르었다 과연 이 노가다를? 파워가 없네 요약본만 만들어놔야지 요약본 결과물을 보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평가를 받아보라고? 그런 것도 해주시나보지? 가자 오 파워 계속 없네 가자 가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힘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파워는 없지만 파워가 오줄하다 파워가 모자라 파워가 부족하당 파워가 오줌 오우주자 많이 팠는데 지금 편김에 까지 으아 힘들다 짜라짜라라라 오오오 어 왜 이렇게 파워가 안오지 야 태도 엄청 많아 그냥 막고자 쭉쭉파야 쭉쭉파 아 파고 떨어졌나 파워가 안 들어오는데 중력은 진짜 낮았다 확실히 낮았어 이것봐 이것봐 완전 날아다녀 지금 중력은 진짜 확실히 낮았는데 개미는 오늘도 뜬 뜬? 링크를 걸면 딴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어 링크를 걸면은 잠깐만 개미는 뜬 뜬 한번 들어볼까 그럼? 개미는 어 근데 여기에 그게 내가 지금 돼 있나 모르겠다 아 있네 아잇 귀찮네 어 소리가 나나?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안 나지? 재생은 되는데 재생은 되는데 소리가 안 나 뭐지? 아 알았다 내가 지금 저게 소리가 꺼져있어 이게 저거 소리가 꺼져있어 뭐지? 크롬이 소리가 꺼져있어서 익스플로러로 다시 해줄게 갑자기 소리 폭치면 어떡하지? 줄이자 개미는 오늘도 파워 어 파워 왔군요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? 그러니까 귀엽네 정말 짱구 좋아하시는구먼 짱구 재밌지 뭐 맞아 짱구 재밌어 내 개인적으로 보노보노 취향이지만 보노보노 노동송이다 보노보노 여기 신작 나오는데 맞아 신작 나왔죠 뭐지? 보노보노 엄마에 대해서도 나왔다며 맞아 되게 슬퍼 어 겁나 슬프던데 나도 그러셨어 마음의 병 그렇지 보노보노 만약 웃기기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다시 보니까 웃기긴 웃기던데 뭔가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 웃기면서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지 맞아 이거 살짝 내려주세요 송 리퀘스트하면 이렇게 저희가 저거 할 수 있어요 네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노동성도 들었으니까 자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팝시다 거의 다 왔어 많이 팠어 많이 팠어 지금 내 생각에 다 온 것 같아 어 진짜 중력이 많이 나왔어 지금 나 여기 떨어지는 게 뭐 완전 느려졌어 좀만 더 파본돼 좀만 더 파본돼 좀만 더 파본돼 아스트로니어 뭐지 실험실이다 이거 아스트로니어 실험실 아스트로니어 실험실 어 겁나 힘들다 진짜 맞아 거기에 신호기도 있으니까 떨어질 때 신호기 보고 그쪽으로 딱 떨어지면 되겠다 그러네 과연 떨어지면서 뭔가 부딪치지 않고 잘 낙할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한데 그건 뭐 재량껏 해야겠지 그치 알아서 해야죠 이거는 어 어 다 와가는데 진짜 힘들다 근데 이게 낙하는 낙하 가속도가 있어서 무중력이어도 그냥 빡 하고 바꿔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어 흐흑 흐흑 겁나 힘들다 아 또 돌 땡이 아아 이거 귀찮게 또 아 또 있어? 아아 아 또 정 가운데 떵 있네 왜 왜 이러는 거야 아아 여기 넓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부 여러분들 아 돌 땡이 귀찮네 진짜 넓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무슨 가는 길마다 돌 땡이가 있어 그치 저 세 번 피해야되네 여기다 한 번은 한 쪽이 치우쳐져 있어 두 번이 너무 심각해 이거 피하면서 잘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 거의 파일럿급인데 이거 아 휴스턴에 지원 요청해가지고 이거 드릴로 뚫어버려야 되나 이거 차량지원으로 아 얘는 진짜 정가운데라 지금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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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트랩이다 트랩 이거 완전 정가운데야 중화로도 계속 떨어지다 이거 와 진짜 중력 완전 사라졌다 중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 좀만 더 좀만 더 파자 좀만 더 파는데 오늘 못 뛰어내리겠다 시간이 안돼 뛰지 못할 것 같다 뛰는 건 내일이나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일이나 할 수 있겠네 아 파워가 부족해 뛰고 밤조 막팔에 한번 뛰기라도 하죠 그냥 아 그냥 그러면 한 명 지금부터 올라갈 준비 해야돼 와 나 시간이 없어 올라가는데도 오래 걸려 이게 은근히 걸려가지고 한 명 지금 죽고 그냥 가야돼 난 어쩜 화면이 끊기니까 내가 하면 안되고 내가 가야돼 니가 해야겠네 어쩜 뭘 주려면 니가 해야돼 아 너 가방 비워봐 왜 너 다 주고 가게 아니 그냥 주지 말고 그냥 여기다 놓고 갈까 놓고 가 그냥 먹으면 어 맞아 나 좀 나이 떨어졌을 때 다시 먹을 수 있잖아 이거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테더도 여기다 이렇게 가자 근데 어떻게 죽지 그냥 쭉쭉 파 그냥 아래로 아 어 그냥 죽을 때까지 파워 없음 어 잠깐만 왜 잘 봐 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 왔다 왔어 왔어 나 떴어 나 떴어 오 무중력이야 여러분 나 무중력이야 파요 파요 빨리 파 빨리 파 빨리 파 너 빨리 죽고 그냥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그 다음 파고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? 무중력 아니야? 완벽한 무중력은 아니야 다시 떨어지긴 떨어져 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? 너무 아까운데 30통 내가 먹을게 얼마나 더 파지는지 내가 한번 대충 가늠을 해보자 어 그래 쭉쭉 내려가서 가는 걸 한번 해보죠 니가 판 구멍이 보인다 와 진짜 깊어 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어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잘하면 뛸 수도 있겠다 이거 잘하면 그니까 이 오빠 떨어지질 않잖아 이 오빠 떨어지질 않잖아 굿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돼 진지해졌어 지금 끝이 보니까 진지해졌어 열심히 파자 진지하게 넓고 고르게 파줘 넓게 파야 돼 이거 넓고 고르게 파주세요 규규는 지금 끊겨서 사실 잘 안보일거야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겠다 사이드를 계속 만져줘야지 사이드 만져줘야 돼 내가 들어온 구멍이 안보인다 내가 들어온 구멍이 안보인다 우와 이것봐 점프가 뭐 너 보라 빨리 빨리 야 근데 한참 파긴 한참 파야겠다 내가 일자로 파는데도 이만큼인데 그러네 오래갈리네 뜨거워 질식중 죽을거같아 좋아 예비를 한번 뛰는거 한번 해볼수 있겠네요 예비를 한번 뛰어보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돌을 쳐야죠 죽으면 죽었다 올라가라 이제 또 4차원에서 시작해 이놈의 게임을 맨날 죽으면 4차원에서 시작을 해 4차원에서 3원 가자 어디냐 지금부터 올라가야돼 저희도 상당히 높기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야됩니다 어 힘들어 많이 팠다 근데 확실히 여기는 불무지처럼 빠르게 중력이 확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한참 한참 파야돼 진짜 넓긴 넓은가봐 엄청 무중력지요 어떤 느낌일까 저번에처럼 좁지 않아서 더 열심히 놀수 있을걸 그리고 재미있게 놀수 있을거 같애 아 중요한건 그전에 퍼포먼스 패치즙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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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중요한건 포스트가 아닌 나도 있을싫 끊기기 시작한던데 아 멀어 아우 한참 봐야돼 진짜 올라가는것도 한참이야 오어어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죽을 뻔했다 오우 오우 야야 아 여기 여기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여기 좀 넓혀 어어 잘못됐다 예요 쪽으로 이쪽으로 아 올라간 것도 못했는데 급탈수 직전 노동요와 함께하는 땅 파기 노가다 이거 틀어달라고? 한번 틀어드려 특이해도 아니야 저거? 아 특이해도구나 어? 오 장난 아니다 왜왜왜왜왜왜왜 오 점프마디 이 정도 올라가네 우리 구멍이 너무 좁아짐 그니까 구멍 좁아지면 안돼 어디까지 판거야 이거 하.. 겁나 많이 판건 확실해 거의 오늘 내 시간에 팠어 난 더 신기한 게 이걸 파고 있는 거를 꽤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니까요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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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번지대 왔다 번지대 왔어 굿 번지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땅만 팠다 어 점프 장난 아니야 그럼 뭐 뭘 바란거야 맞아 땅 파는 게 얼마나 짱인데 땅팠는데 어? 역대급으로 지금 봤는데 땅만 팠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위치 와가지고 사람 줄어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있었을 시기였는데 그치 맞아 우리 희망을 넣었어 이 땅파기가 희망의 땅파기야 지금 맞아 희망을 나눠드립니다 땅파기 희망의 땅파기야 이거 지금 어 됐다 올라간다 딴따딴 오 스페이스 연타 멋있다 멋있다 굉장한데 난 안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닌가봐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역시 다리가 길면 다르지 아우 여기 왜 안 올라가죠 아 지형이 살짝 변했나 왜 안 돼 왜 안 돼? 안 올라가죠 살쪄서 그런가 아 아 됐다 여러분 갑니다 이제 다 왔어요 어 과연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돌에 부닥쳐서 죽을 것인가 아니 그거보다도 과연 저 구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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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안 올라가 그래 구멍이 좀 좁아졌 좁아졌네 진짜 많이 좁아졌어 많이 좁아졌어 와 이걸 이걸 해본다 내가 주균님 옆에 이탄님 둘이 그냥 놀고 놀고있구만! 놀고있어! 파워가 없어 지금 안돼에에에에엥 지금 펀트 뚫었어 히아아암 여기 왜 떨어져 그리고 이거 자오는 왜 거기있어 오! 죽었다 아 뭐하는거야 저 행성들을 봐 어우 뛰어올라가는데 왜이렇게 머냐 같이 번지 야 여기 올라오는데 6분 걸렸어 6분 내가 표시기 위치를 정확한 곳으로 옮겨줄게 이 표시기는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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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오 떨어졌어 나 모르고 어 안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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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 나 박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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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공중조정으로 그쯤 되면 구멍 보일거야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잘 떨어져야 돼 잘 떨어져야 돼 오 끊겨 끊겨 안돼 끊겨 간다 오 겁나 길어 으아아아 부딪히면 안돼 오 이거 이거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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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만 조심하자 돌만 조심해 돌이 안보여 두번째 돌만 조심해 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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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번째가 제일 관건이야 거기 구경이 좀 좁아져서 피하기 힘들 수도 몰라 야아 오 확실히 좁아져 확실히 좁아져 야 액션 게임 하는 것 같아 액션 게임 오오 보인다 보인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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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 오케 굿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살았어 어 뭐지 어 죽었네 흐흐흐흫 이 찬님 이거 뭐야 뭐지 우와 개멋죠 야 짱인데 봤어 우리가 이거 하려는 거야 맞아 난 너무 끊겨서 못하겠다 이거 흐흐흐흐흫 흐흐흫 겁나 재밌네 어 난 너무 끊겨서 컨트롤이 안돼 이 맛이네 야 이게 다른 장면인데 게임이? 이건 따로 편집하셔도 될 듯 아 장난 아니네 재밌었다 여러분 이러고 노는 겁니다 진짜 노동의 가치가 있네요 안돼! 아유 갑자기 게임도 접수돼가지고 어anned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재밌지 야 높은데 떨어졌면 더 재밌어 아 시간이 모자르다 아 잘하면 할 수 있어요 8분이야 아 난 렉이 너무 심해 그리고 같이 점프해요 밑에서 밑에서 같이 점프하자고? 아 여기에서? 어? 셋이서? 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너 올라가 너 올라가 너도 맛봐야지 2타님도 올라가셔 지금 딱 올라가면 갈 수 있을걸? 거의 못할 수준인데 어 그러네 레미랑 이런거 엄청 많이 차지 않았다 여기서만 점프해도 진짜 재밌어 간다 밑에서 점프하면 더 빠른거 같애 야 완전 놀이공원이다 그치 놀이공원 무슨 게임하는거 같애 딴게임 여기다 벽에 비비면 살라나? 죽지 않을까 벽에 비비는 순간 데미지 들어가지 않을까 벽에 비비는 순간 데미지 들어가지 않을까 불하겠네 오호 빡 아우 끊겨 게임의 장르를 만드는 게임 재밌었다 최고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? 힘들다 노동도 힘들고 컴퓨터도 힘들어한다 아 끊겨서 못 올라가겠어 아 니가 올라가봐야되는데 다른 분들 올라가니까 아직 끄지 말자 그래그래그래 아 그냥 밑에서 해야겠다 포기했어 올라가다가 올라가도 로딩이 안되서 길이 없다고? 아 진짜? 갓게임이네 갓게임 게임은 재밌어 확실히 어 아 힘들다 후후 됐다 밑에서 기다리다 같이 내려가야지 떨어지는걸 보고 떨어지는걸 보고 어우 잠시만 엄청 뚝뚝뚝끼네 슈스톤도 같이 뛰어보시든지 슈스톤도 같이 뛰어봐요 재밌어 짱잼이야 짱잼 조주잼 음 나도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갔다왔더니 아래는 텍스처가 깨져 로딩이 안되서 그래가지고 그 이상해졌던거 같아 이게 원래 이랬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도 괜찮긴 괜찮다 조정이 가능해서 inental opening 눈뼈 아 밑에 내려가서 더 파야되는데 우승章이 아니야 덮아야돼 일단 연습으로 한 번 뛰어볼까 2탄님 뒤에 쫓아가야지 ش 슈스톤라리 아 엄청 꾹인다 오우 어우 이건 뭐 거의 10프레임도 안나오겠다 이거 10프레임도 안나와 거의 7,8프레임 수준인데 이거 지금 완전 엄청 오래된 컴퓨터로 하는 느낌일거야 그러니까 안 돼! 아아아아아아악 실패했어 안 돼! 안 돼! 안 돼! 못하고 가는구나 결국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뭐지? 저거 한번 볼까요? 유튜브 뭔데 저래? 끕시다